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있든 각자의 처소에 있든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자녀들이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단비로 봄의 시작을 알리신 주님 아직은 쌀쌀하지만 모처럼 내린 단비에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빗방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생명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가득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던 것들이 생명과 맞닿아 더 이상 부패하게 되지 않으며 도리어 생명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운에 얼어붙어 딱딱했던 땅들이 어느새 녹아 꽃단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 봅니다 여전히 추운 겨울 같지는 않은지 여전히 얼어붙어 딱딱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 봅니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합니다 여유도 없고 너그러움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창조성도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 차가운 그 마음 녹여 주시옵소서 따뜻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유로운 공간도 생기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정부는 백신을 속히 마련하여서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감염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든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류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이래 그들이 공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부터 들려오는 미얀마에서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구태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힘없는 국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소원과 기도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권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러진 가족의 병수발로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모님을 간호하며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관계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로 절망하며 소가리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이 위기를 맞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신앙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가 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투병을 시작하신 후에 어머니마저 아버지를 간호하다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한 상황인데 두 분을 모시는 아들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며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환불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셔서 지금의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 응급실로 향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한 채 어제 하루 종일 응급실에서 지내며 검사를 하였지만 입원실도 배정받지 못한 채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십이 다 되신 분이신데 응급실에서 머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밤새 간호한 딸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응급실로 보내놓고 홀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모든 몸이 노쇄하여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자리에 있는 이 두 분 노부부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쇠약해져 가지만 마음은 단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만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마음과 영혼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으로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속히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몸이 안정을 회복해 하시고 평안히 아내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깊은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가 베스도에게 문 하나로 가이사리아에 와서 여러 날을 잇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 노라 하니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후를 읽었습니다 새로운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한 며칠 동안 이 이야기가 또 이제 계속됩니다 재판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 번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청문회의 기회가 아그리바 왕 앞에서 이제 또 있게 되는 그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앞서 있는 내용은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는 내용이었는데 그 베스도가 이제 신문을 하던 중에 직감적으로 아마도 그런 것을 느꼈겠죠 바울이 더 이상 특별하게 정치적인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고 너희들의 관련된 문제 종교에 관련된 문제니까 종교 법정에서 너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스도는 바울을 쉽게 그냥 무죄로 방면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테니까 유대인들과의 여러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바울은 직감적으로 그것은 그에게 큰 불행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법정은 중단이 되고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아그리바 왕의 방문과 또 다른 이야기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 하나로 가이사라에 와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겠죠 베스도의 지금 부임 이후에 시간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후에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방문했고 거기서 한 열흘 정도 7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머물면서 보내다가 그곳에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는 바울에 대한 문제 상소를 가지고는 다시 가이사라를 와서 이튿날 바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재판이 중단됐고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한 2주 또는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정도의 그런 아주 짧은 부임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그리바 왕은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의 부임 그러니까 총독 부임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방문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바 왕과 번이게가 베스도에게 문 하나로 가이사라에 왔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그리바 왕이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그리바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바 왕은 아그리바 2세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벨리스 총독의 누이에게 누이를 주어서 사실은 인척관계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그리바 왕은 매우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의 손주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아그리바 1세가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가는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갈릴리 호수의 동쪽 북동쪽입니다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밑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약 오른쪽 동쪽 지역에 있는 거기에 가이사르 빌립보도 있고 그쪽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손주입니다 유대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실제로 유대 왕이 다스리지는 못하고 유로마 정부가 지금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고 있었고 하나의 명백을 유지하면서 유대 왕으로서의 어떤 명백을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아그리바 헤롯 아그리바입니다 마르크스 윌리우스 아그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살고 있었던 아그리바 왕입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그리바 왕이었죠 이 아그리바 왕이 찾아왔는데 번이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 이 번이게는 아그리바 왕의 누이 누나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여동생 막내동생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이인 것 같습니다 아그리바 왕과 번이게가 누이가 왔는데 이 번이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번이게는 자기 자신의 원래 삼촌이었던 칼리스 헤롯이라고 하는 분에게 시집을 가서 살다가 그러니까 조카와 조카 관계인데 삼촌과 조카 관계인데 이제 시집을 가서 그쪽에 가서 살다 부부 관계로 살다가 삼촌이 세상을 부부 관계로 살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길리기아 지방의 플랫폼의 또 아내가 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디도와는 또 연문이 생기고 그리고는 지금 아그리바 2세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도 당시로서는 또 연문설로 굉장히 또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바 왕과 번이게가 함께 왔다라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아 별로 좋지 않은 지금 그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연문설로 있고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문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정보로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수일 후에 아그리바 왕과 번이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습니다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을 있던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과해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베스도 총독이 신임 총독이 바울의 일로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아그리바 2세의 왕에게 물었던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어찌 보면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아그리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스도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한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 총독이 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래요 그것은 그간 있었던 모든 재판의 기록 그리고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왕에게 보내야 되는 임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지금까지는 축적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천부장 루시오가 벨리스 총독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벨리스 총독이 재판을 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이제 베스도는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견서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아그리바 왕에게 조금 도움을 얻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앞서서 읽었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인데 다만 베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리스는 앞선 총독이죠 베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호를 말합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자자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며 그렇죠 그가 임기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과 대자자장들, 장로들이 바호를 고소했다 그런데 정죄하기를 청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청원이 그들의 첫 번째 청원이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청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벨리스 총독, 그 앞선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재판을 하던 중에 더 이상 그도 더 이상 어떤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를 그냥 잡아두었습니다 미결수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청원이었습니다 그때 16절, 본인이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나름대로 이제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갔습니까 원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가 변명할 기회가 없이 판결할 수는 없다 이것이 로마 법이다 이렇게 로마 법을 들고 바울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로마의 법이 도리어 지금 바울을 구제해주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의 자리에 앉아 이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있었던 일 그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함께 와, 가이사리아까지 같이 왔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열었다 이것은 벨리스 총독과 좀 더 대비되는 자기의 어떤 공적을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냐고 18절부터 1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18절에서 이제 베스드 총독이 갖게 된 자기의 어떤 생각,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나오는데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어떤 소유죄가 있었다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든지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고 그런 악한 행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악행의 행위 정치적으로 판단할 만한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베스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19절 읽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결국은 무슨 내용이었다는 것입니까 베스드가 보기에는 자신들의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교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안에 있는 하나의 분파적인 문제라는 것을 베스드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수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한테 부활신앙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읽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법으로 가는 순간 이들의 유대인법으로 가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을 그런 운명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그리바 왕에게 지금 베스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이 이 중요한 성경 구절에 계속 반복되듯이 나올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또 반복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읽어 내려가면 조금 마음이 별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서 이 내용이 왜 반복될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반복시키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중요한 국면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19절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 유대교의 내부의 어떤 하나의 분파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5절 부분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읽었는데 갈리오 총독 앞에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 그 지역에서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18장 15절에서 갈리오 총독이 어떤 판결을 냅니까 이것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하면 이거는 예수교는 초기 기독교는 이거는 유대교의 한 분파다 그러니까 로마법이 그들을 다루지 않는다 다룰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미 종교의 자유를 주었던 로마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고소권이 생겨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일들이 전도가 일어나는 합법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합법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유대 지역에서는 아직도 기독교는 이단 그리고 기독교는 지금 죽여야 되는 그런 종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베스토 총독이 이 일을 쭉 진행하면서 얻은 마음의 판결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한 분파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건드릴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이제 2년 동안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 공동체 이런 것들이 점차 유대 지역에서도 로마 정부의 어떤 보호 아래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인정되면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아주 특이한 과정이죠 우리가 읽어내려다 보면 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앞에서 한 번 벨리스 앞에서 또 심판이 있었죠 베스더에게서 또 지금 신문이 있었죠 이제 또 아그리바 앞에서 또 신문이 또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지금 또 다른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울이 잡혀 있었던 것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가이사리에 잡혀 있었지만 보금은 계속 진보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이제 베스더는 이러한 판결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국면으로 끌고 우리를 가곤 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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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